스바 천일기도 천일번문 제136회차 석일공 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번문 제136회차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훌공기도에 초청하는 대상 또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청사와 또 지장보살림과 건석들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하고 환영했던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집 485페이지 지장보살림과 건석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성으로 환영을 하는 가역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헌좌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지장보살림과 건석들에게 노래나 개성으로 찬탄을 하고 축하하는 행사인 가역인데요 장상명조 힐과 환 자연수색 별래단 기회 제2친본부 함실라손 향외간과 일심기명 적네 손안에 등만이 주는 맑고 밝은 빛을 내어 자연스레 근기 따라 올바르게 다스 그리고 위태로운 바로 잡아치니 나눠 일으키니 어둠 속에 중생들이 진리세게 아오 리까 저히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만이주와 같은 묘력으로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가르침을 주시오나 무명히 중생들이 잘 모르니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고 개성으로 찬탄을 하면서 예를 갖추는 의식을 한 것이지요 사실 중생과 불성이 본래 다름이 없지요 단지 이제 사상이 있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이 있어서 무효열반에 들어가지 못함이니 바로 사상이 있으면 이것이 중생이고요 사상이 없으면 이것이 부처인데 결국 마음이 미하면 중생이 되고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다음은 찾아주신 지장모살과 권속분들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흔좌진언을 하게 되죠 흔좌진언 묘보리 좌승장검치굴 좌이성장가 아금은 좌에게 시자터일시승불도 옴벌어민 나여서고 훌륭하게 창험되는 미묘한 이불이자 앉아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었고 저 이제 앉을 자리들이 오며 부처같이 나와 남과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하게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자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서요 반드시 불에 타지도 물에 떠내려가지도 또한 부스려해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금강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는 각고를 말씀드린 대목인데요 해릉스님의 제자 남양의 해충국사가 해릉의 인중 후에 백예산에서 약 40여 년을 지냈죠 781년 당나라 숙종이 국사로 임명을 하고 불교는 무슨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오 하고 묻지요 그러자 해충국사가 이론상의 이치를 처음으로 이론상을 그리신 분인데 공중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자 천자가 있소 그랬더니 해충국사가 그럼 거기에다 못을 박아가십시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또한 법회에서 숙종이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도 해충이 거들떠보지도 않자 숙종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짐은 이 나라 천자여 어찌 감히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오 하자 해충이 다시 이야기를 해줘 피하께서는 허공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야 있죠 그렇다면 허공이 피하께 눈 한 번 깜짝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한 번 가늠해 보시고 후청인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하천 기도 전일법문 제136회차 서일보이었습니다 제136회차 서일보이었습니다 제136회차 서일보이었습니다 제136회차 서일보이었습니다 제136회의 해외о cre suicidal